안녕하세요. 저는 문근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철리게 해야지. 그죠? 응. 광수 아빠는 같이 드라마를 한 적이 있었고요. 박정민 씨랑은 같은 87년생 친구 라인이 있거든요. 이제 들려. 네. 글로죠. 아 안 돼요. 일로 안 와. 야. 야. 어떡해. 잘하네요. 굉장히 처음에는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지르고 보니까 굉장히 속 시원하고 시원하더라고요. 건보가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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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마 안 되어야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화이팅! 네. 워낙에 있던onds